코스피 209월문 선물지수는 12일 전회보다 5.25포인트 상승한 43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플러스 0.2로 바꿔지면서 콘덴구로 전환됐습니다. 원덜러 환율은 달러당 1147원으로 전회보다 2.1원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급격하게 올랐던 환율이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금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체인 3연물의 종가는 전회보다 오른 1.384%입니다. 장기체인 10연물은 2.022%로 전회보다 하락했습니다. 부이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전회보다 1.5포인트 내린 13.62를 기록했습니다. 연중 최저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통상 지수가 오르면 하락합니다. 국내 신용장고는 9일을 기준으로 24조 6143억원으로 연중 최고수준입니다. 전회보다 165억원 늘었습니다. 신용장고 증가는 주가가 하락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